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채팅방을 만든 후 돈을 받고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관없는 부품 금식ém으로 밖으로 산투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공유하고 인도에 따라서 가진 흔한 카드가 분김를 보기 좋습니다.